안녕하세요. 흰색 실로 작가가 경험한 이방인의 세계를 표현하는 섬유 설치 아티스트 타카린입니다. 저는 색상이 내포하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초월해 보다 보편적인 감정과 경험을 탐구하기 위해 색상의 사용을 과감히 배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을 세밀하게 잘라 해체한 뒤 풀로 재결합하고 건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을 넘어 스스로 사회적 규칙과 규범을 도전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의미합니다. 이방인 시리즈 작업을 통해 저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현실과 보편적인 감정, 공통의 경험을 제시하고 특정 문화나 사회적 배경을 넘어 서로 간의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